열심히 굴리고 있어요 스카이 바이크 거기 있는 분이 여유없게 커피 마시고 있어요 아름 아름 뛰고 있어요 아름 자 이제 전동차 우리가 발을 안 굴러도 된대요 조금만 갔다가 자 이제 쏙 됐어 안가잖아 가잖아 진짜 너무 무서워 엄마 저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는데? 뒤에 와 안 멀리? 멀리 다니는데 엄마 저 하얀 알갱이들이 다 소금이에요? 아니야 너무 예뻐 당신 사자 같다 네 네 나 엄마 사자 아주 예쁜 아주 예쁜 애기 사자 애기 사자 애기 사자 저 뒤에는 뭐예요? 엄마 사자 엄마 사자예요? 예 와 전동차 좋다 내가 편하게 잠을 자도 되겠어 그래 그래 그럴게요 편하게 잠을 가세요 엄마 사자 감사합니다.